TRS 아카데미 배성종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 52조 이하, 그러니까 52조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어디를 하는지 그 정확하게 헌법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다루는지를 여러분들의 주소를 먼저 한번 지금 지금쯤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헌법이란 헌법이란 뭔가 자 우리가 이제 헌법 1조 부터 지금 51조 까지 계속 같이 공부를 해왔죠 같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이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일단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 뭐 원리라든지 구성 예를 들어 국가 기관에는 어떤 게 있죠 입법부하고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요 사법부 아래에 두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뭐 제사회 기관이라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보냐면 입법부와 관련돼서 국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 중에서도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지금은 입법에 관한 권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부분은 행정부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행정갑부 뭐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요렇게 이런 기관들의 어떤 조직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계속 그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그 기본권에 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아왔던 그 기본권 규정들의 굉장히 추상적 규정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의의를 써주고 그 밑에 취지 계속 했으니까 그 규정들을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시냐면 그런 기본 어떤 기본권이 관계가 되는가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최신 판례라든지 처음 보는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판례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계속 무슨 기본권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그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관련 기본권을 이렇게 찾아서 그 의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어떤 이제 사례가 이렇게 탁 쟁점이라든지 어떤 사례가 탁 주어졌을 때 처음 보는 판례라도 이렇게 어느 기본권과 관련이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식도 헌법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2차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는 어떤 힘이 되니까 계속 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지 계속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헌법 제 52조 그 다음에 53조 입법권 중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 법률 제정권이 입법권인데 그 법률 제정을 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법률로 제정되기 이전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 기관이 국회의원과 정부라는 거 뒤에서 한번 더 보실 텐데 여기는 국회의원하고 위원회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정부 그래서 국회의원과 헌법 규정상으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52조 그 다음에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이라든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에서 일반 의결종독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가 효력발생요건이에요 그래서 공포는 효력발생요건이다 이렇게 딱 잡아두시고 개념을 그 다음에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랑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만약에 폐회 중이라면 폐회 중에도 같다 폐회가 저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 회기가 정규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는데 이렇게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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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개회되고 여기가 폐회인데 예를 들어 임시회되고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고 폐회도 이렇게 할 때 회기가 끝나는 그거를 이제 그러면 국회가 폐회가 폐회되고 다음 임시회가 이렇게 개시되기 이때도 환부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고음이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일부 거부 그 다음에 수정 거부 안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보세요 법률안의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냥 폐회 중에도 또한 갔다라고만 했지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에 소집을 아 이런거 폐회 중인 때도 또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그 다음에 대통령의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그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제의에 붙여야 일부 수정 거부 x 다 중요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사항 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정적수 제적이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이 한 3분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 법률로서 확정 제의결에 의한 확정인데 이 정적수 주의하셔야 되죠 어떻게 요거를 변형해서 출제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제적이원 3분의 이상의 찬성 이렇게 출제되면 헷갈리기 좋죠 제적이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 3분의 이상의 찬성 제의요건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문제를 구성하고 5항 대통령이 제1항이 아까 15일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은 법률로서 확정 자 확정이 두 번 나왔죠 확정하고 효력발생요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효력발생요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포 자 그래서 6항 대통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공포화해야 하는데 만약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할 수가 있는데 5항 5항이 뭐였냐면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를 안 하는 경우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되거나 또는 4항 아까 재의결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이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에 의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는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네모 표시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5항 4항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법률을 볼 때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겠다 여기에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일단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인 거고 효력 발생의 시기는 이렇게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이 헌법 조문이 어떻게 기출되는지 한 번 보세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재의결 아까 어떻게 했어요 확정범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당연히가 아니라 이런 요건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15일 이내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제의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법률이나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공포 법률은 공포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 언제라 그랬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틀리게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헌법 52조하고 53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이니까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계속 여러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헌법 52조 53조를 간략하게 제가 서술해봤어요 그래서 법률 재정 절차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법률안을 아까 제출 국회의원과 정부 그 다음에 위원회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출 그래서 국회의 심의학 의결을 거치는데 우리 패스트트랙 설명할 때 제가 같이 봤었죠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친 다음에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재정 절차는 이렇고 그 다음에 지방다치법 26조에 하면 조례의 재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26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 헌법상으로 아까 확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게 국회에서 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나 제의 요구 없이 15일 경과했을 때 확정한다고 헌법 53조 5항하고 53조 4항에 규정되어 있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또 그냥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할 정부에 이송한 법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부 거부가 인정되죠 그래서 환부 거부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을 지정된 기일안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법률안을 거부할 때 아까 계속 봤죠 일부 거부 수정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보류 거부가 인정되느냐와 관련된 일단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거부 x 수정 거부 x 보류 거부 x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럼 선생님 보류 거부가 뭐예요 환부 거부는 그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환부한다는 걸 알겠는데 보류 거부가 뭐예요 보류 거부랑 국회의 장기 휴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기 중에 일시 중지하는 거 그걸 휴회라고 그러고 폐해는 아까 임시회가 개회됐다 폐해되는 요 끝나는 거 요걸 폐해 등으로 이나에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내에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이 아니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인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회기계속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 막 이렇게 의안을 심의하다가 회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임시회가 다시 개회가 되면은 요 그 심의 의결 하던 그거를 여기서 이어서 회기 중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헌법상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의 폐해 중에도 같다라는 요 조문이 있었잖아요 요 조항이 그래서 회기계속의 원칙과 국회의 폐해 중에도 환부가 폐해 중에 환부가 인정된 헌법 규정 이런 걸로 인해서 요 보류 거부나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이런 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일부 거부 수정 거부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헌부 거부만 인정되고 보류 거부는 인정 안 된다 왜냐? 회기계속의 원칙하고 폐해 중에도 거부를 할 수 있는 헌법 조항 때문에 그래서 헌부 거부 인정되고 일부 거부 X 수정 거부 X 보류 거부 X로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국회의 재의결 일단 정과 같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 재의결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수정 재의결은 재의결이 아니므로 수정 재의결은 의결한 경우는 법률로 확정되는 그런 게 없어요 정과 같은 의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의결 종족수 아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항상 요거를 문제를 틀어서 낼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법권을 가지는 경우 한번 다시 정리해놨고 확정된 법률의 효력 발생은 공포는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딱 이것도 머리에 도구마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근데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인데 효력 발생 시기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공포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와 관련되는 법률은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다른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요 색깔 위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52조 53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의 재정결차와 관련돼서 같이 살펴봤습니다